KTX역 도보 5분 시린수가 5억원 감정가 이하 매각하고 다양한 편의 시설을 유지중인 경남 창원 모탈 매매 안녕하세요 모탈포인트 공인중개사 조남석입니다 이번에는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모탈 매매입니다 감정가 30억 매각 금액 27억 대출 22억에 매각하는 금융적으로 안전하고 5억으로 인수 가능한 모탈입니다 그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46719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매매가 27억 융자 22억 객실 31실 KTX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비즈니스 손님 등의 다양한 손님께서 방문하시며 당구대가 있는 멀티룸을 제공으로 손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모탈입니다 감정가 이하로 매각하며 실인수가 5억이면 인수할 수 있는 모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 내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평은 시장에 대한 정보는 마시면 됩니다 왁스전의 정보는 하여 오늘의 메뉴번호 7.2.3.2.1 cousins